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해보고 만두현입니다. 네, 추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고향에 가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영상 빨리 찍고, 고향으로, 고향? 친가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가 갔다가 또 저가 갔다가. 에이, 운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무쪼록, 아무쪼록 추석, 추석하면 당연히 용돈이죠. 네, 많습니다. 용돈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추석에 받은 용돈으로 지를 만한 가성비 아이템 5개. 간단하게 골라봤어요. 하나씩 집어가면서 여러분의 지름신을 영접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샤오미 미밴드4. 네, 샤오미 미밴드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를 했었죠. 네, 했죠. 예, 쿠팡에서 사전 예약으로 이벤트를 해서 엄청난 빠른 시간에 품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 추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3만 1,900원. 미쳤죠. 그냥 샤오미가 그냥 한국을 스마트 밴드 시장을 먹어버리려고 가격을 아주 후려치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도 혜택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가성비 추구하는 구매자들이 되겠다. 자, 샤오미 미밴드 컬러예요. 컬러에다가 배터리 오래가고 가격 싸고 핸드폰 알람 잘 오고 문자, 카톡 다 잘 되고 그러면 다 되죠. 스마트 밴드의 기본을 하고 있는 미밴드4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있냐. 12일, 지금이 9월 12일입니다. 네, 지금 지르시면은 다음 주 초에 받아보실 수 있겠죠. 해당 제품은 엄청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심지어 언더케이지님님도 극찬을 한 스마트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받는 거, 운동 트래킹, 시계 보는 거 웬만한 거 다 되고요. 이번에 컬러로 바뀌면서 나름 왓츠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밴드 페이스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 만약에 스마트 밴드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면 당연히 1순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 스마트 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리뷰 영상은 여기 언더케이지님과 달아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다음 제품도 스마트 와치료예요. 제가 스마트 와치를 되게 좋아해요. 거의 몇 년 동안 쓰고 있긴 한데 우선 샤오미인데, 샤오미라고 해야 되나? 화미라는 업체에서 만든 어미즈핏핏 라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어미즈핏핏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이게 화면이 계속, 시계 화면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와치면서도 배터리가 45일까지 가는 그런 막강한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세대 개념으로 라이트 개념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국내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리뷰, 이거 링크를 걸어놨고요. 혹시나 인도 용어라서 조금 알아듣기 어려우실 텐데 나름 가성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한번 같이 보시면요. 쭉쭉쭉. 기본적으로 화면이 컬러긴 한데 약간 물빠진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계산기에 뜨는 액정 있죠. 계산기 액정. 그런 방식이라서 상시 스마트 와치 액정이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 시계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면서도 스마트 와치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45일까지 가는 기염을 통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한글 정품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글화가 일전에 전 제품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인이 이제 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 라이트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글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강한 햇빛에서 선명한 반사형 AOD. 오레이지 온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색감은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계산기 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딨냐. 쭉쭉 내리면 여기 있다. 불라불라 불라불라. 이게 전모델 대비 배터리가 조금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제품은 190이었는데 지금 200mAh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수명 어딨냐. 여기 있다. 45일 사용 테스트 조건은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 했을 때 45일 썼고 120일도 돼. 아무튼 네, 엄청 빡세게 오래 쓸 수 있는 제품.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 갤럭시 액티브 1, 액티브 1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이틀을 못 가요. 그거 말고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구매를 하신다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GPS가 필요하다. GPS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링크 눌러서 이전 제품 이전 제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전모델은 GPS가 달려있어요. 근데 필요 있네요. 아무튼 운동을 안 해서 다음 제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페이유 브이로그 포켓 스마트폰 짐벌 요거에요. 요거 요거.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시다면 해당 제품 진짜 촉 강추드립니다. 제가 우선 개봉기까지만 했는데 이거 빨리 리뷰해야 되는데 리뷰해야 되나요? 진짜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짐벌인데 요만큼 밖에 안 해요. 아마 가장 작은 짐벌일 거예요. 지금 3축 스마트폰 짐벌 중에 아마 가장 작은 짐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기는 탄탄하게 갖춰있고 단 조이스틱이 없어갖고 조이스틱이 없거든요. 보시면 여기 손잡이에 그냥 트리거 버튼이랑 이쪽에 버튼밖에 없어요. 요 조이스틱 버튼이 없어서 만약에 조이스틱 버튼에 익숙하신 분이면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같은 경우는 적응하니까 이게 훨씬 편하더라구요. 팔로우 모드가 트리거로 동작을 하는게 훨씬 더 편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콤팩트한 사이즈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가 되는 이게 틸트 값도도 그렇게 막 크지는 않는 그런 제품인데 불구하고 확실히 들고 다니기 수월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로 다 먹어주는 그런 제품 심지어 가격도 싸요. 10만원도 안 해요. 8만 5천원에 해당 제품 짐벌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배터리도 14시간이나 가고 무게도 엄청 가볍고 기본적으로 삼각대도 다 주고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빨리 리뷰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 찍는게 취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 제품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가볍고 싸고 작아요. 이거 영상도 개봉기는 우선 걸어놨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유튜버인 쿄 사진작가 쿄님의 이 리뷰 영상도 걸어놨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구매를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제품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갤럭시탭 A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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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예, 펜 있는 펜, 펜 있는 펜 있는 펜 네, 거의 이거 얼마만에 나온 거죠. 이렇게 작은 펜 있는 탭이 거의 6년 만이었나? 아무튼 제가 리뷰, 개봉기껏 리뷰 영상인데 리뷰할 때 솔직히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천해드리면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터리 타임도 꽤나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도 빠릿빠릿해진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로 했고요. 펜이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만든 타블렛 PC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식 발매한가가 26만 5천원이에요. 26만 5천원에 삼성 타블렛 PC를 펜 있는 걸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홍콩에서 사갖고 32만원에 샀어요. 32만원에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쓸 수... 아무튼 그런 만큼 정말 만족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8인치에 손에 싹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와 펜이 있어서 생기는 그런 혜택과 기본적으로 삼성 소프트웨어에서 받쳐주고 있는 여러가지 퍼포먼스 측면에서 상당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책 먹고 읽고 간단한 게임도 배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옵션 타입하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솔직히 안되는 게임도 못 봤어요. 네. 그런 제품입니다. 뭐 성능이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미패드가 있어갖고 미패드가 가성비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쓸만한 타블렛 PC다. 추천드릴만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케이스가 약간 매트한 재질이라서 케이스 없이 막 들고 다니게 되게 괜찮더라구요. 타블렛 PC에 케이스 쓰이면 막 무게 늘어나고 사이즈 커지고 짜증 났는데 그냥 이렇게 아저씨의 상징이죠. 이렇게 핑거그립 써서 이렇게 들고서 보고 있습니다. 추천드려 보아요. 자, 마지막 제품. 역시 제 채널은 노트북으로 끝내야죠. 아스파이어 3. 예. 얘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5 피카소. 3500U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예. 쿼드코어 입니다. CPU 코어가 4개에요. 4개인데 394,000원. 40만원이 안된다. 뭐 패널의 TN이긴 하지만 살걸 그랬어. 샀었어야 돼. 제가 이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램 2배 이벤트도 해서 엄청 고민했었는데 안 산걸 후회합니다. 솔직히 요즘 들어서 제가 다른 노트북 쓰고 있는데 그게 TN 패널이거든요. 근데 또 쓰다보니까 TN 패널도 혼자 쓰는건 크게 문제는 없더라구요. 두세사랑 같이 보고 시야가게 엄청 중요한 패널이 중요한 그런 작업을 한다면 당연히 IPS 쓰긴 해야되지만 요즘 들어서 TN 패널 또 다시 보고 있어요. 아무튼 TN 패널이긴 하지만 40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쿼드코어를 쓸 수 있다는건 엄청난 엄청난 가성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제품 제가 개봉기랑 리뷰 빡세게 돌려봤어요. 게임 테스트도 해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롤같은거 내고 오버워치는 된다고 봐야돼? 애매하긴 해요. 네 이게 옵션탑 하고 하면은 돌아가긴 하는데 FPS 게임은 솔직히 좀 찰나의 싸움이라 아무튼 한번 제 리뷰 영상 보시면은 오버워치 테스트 한 것도 나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문 발열 나름 잘 잡았구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초가성비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제품 샤웜 미밴드 4 그리고 어메지 PP 라이트 그리고 페이유 브이로그 포켓 스마트폰 짐벌 그리고 삼성 갤럭시탭 A 8.0 위드 S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스파이어 3 추천드려 보미타 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구요 그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운전 조심하시구요 맛있는거 많이 드세요 저는 살을 빼야되는데 네 아무쪼록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시 하셨습니다 그럼 뿅